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차게 즐겁게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This is DeGone's always.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and studying really hard. It's so much fun. 여러분 그 오늘 배울 표현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그 친구 사귀실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표현 지금 계속 배워보고 있구요 친구 사귈 때 친구를 일단 떠나서 사람 사는데 있어서 노래 없이 뭐 이래저래 또 관심사라든가 요런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I mean I don't think we can live without any music. 그죠? 그래서 뭐 오늘 그 표현도 노래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표현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국 나게 되면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군데 누구누구누군데 저는 이제 Bruno Maas에요. Maas 형 참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미국 가수는 마스 형이야. 너는 누구 제일 좋아? 요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질문이 되게 좀 이렇게 It's not too deep. It's kind of very casual, you know, question, but it's quite practical for us to use when we actually make a new friend 처음으로 이제 그 친구 사귀고 할 때 되게 좀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너무 이렇게 It's not too personal. 뭐 이렇게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사적인 것도 아니고 하니까 왜냐면 딱 물어보기 좋아요. 또 캐주얼한데 이렇게 대화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제가 먼저 여러분 거 뱉어볼게요. 제일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여러분 먼저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고른 다음에 설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음... 뒤에도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저는 정 대표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장에서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물어봐야 되니까 당연히 제일 좋아하는 가수를 영어로 어찌 전달할지, 뉘앙스를 어찌 전달할지, 그게 아무래도 핵심이 되겠죠. 말 그대로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싱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싱가 이런 식으로 발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nobody does like that, right? 근데 그 싱어는 싱어인데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싱어가 누군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 제일 좋아하는 정도의 뉘앙스를 갖는 형사, 전달해주는 형사, favorite is your favorite, favorite.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니까 your favorite singer, your favorite singer까지 우리가 삭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뉘앙스 전한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 정도의 뉘앙스까지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한 고비를 넘겼고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 그, 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물어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음운사, who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who. 그리고 누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지 또 물어봐야 되니까 뭐 뭐이다 라는 뉘앙스를 전해주는 동사, 두동사요, 비동사요? 그죠? 비동사 활용하셔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who's your favorite singer? 이렇게 문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관은 난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봐 봐.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who 부분을 빼보세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is your favorite singer까지만 남겠죠? 그렇죠? 그럼 해석하시면 뭐예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이니? 음음운이니까, 어차피 question이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뭐뭐? 이니? 이렇게까지만 해석이 안 될 거예요. sounds very incomplete. 뭔가 좀 불안전하게 들리죠. 왜 누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s your favorite singer who? 원래 옛날에 문장이 이렇게 왔었는데 이 who 부분이 문장이 제일 앞으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렇게 문장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한결 수월하셨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바로 제 터로 한번 찾아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브루노 마스야. 브루노 마스가 내 정규 앨범 두 개는 아직도 내 아이폰에 들어있고 나는 항상 듣는단다. he's my favorite singer. 브루노 마스 is my favorite singer. 누가 이니? who is? 누가 이니? who is? 잔스럽게 붙으면은 who's? who's? 뭔지 물어봐야 되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your favorite singer? your favorite singer? 합치면요. who's your favorite singer? who's your favorite singer? my favorite is 브루노 마스. I love his, I love all of his albums. he's just such a genius and he's so talented. by the way, who's your favorite singer?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런 식으로 오늘 그냥 한번 배워봤습니다. 되게 쉽죠, 이해하시는데 이해하시는데 아무튼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챙겨왔으면 좋겠고 요거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발음 틱 같은 거는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 뒤에 봬요.